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안녕하세요 이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29일 마감시험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종합주의 수는 일단 마이너스에 끝났죠 일단 끝난 건 마이너스인데 사실상 이제 플러스죠 왜냐하면 이제 배당락 많은 분들이 배당락을 좀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뭐냐면은 권리가 없어지는 락 떨어질 락이라고도 표현도 하는데 권리가 소면되는 락이니까 배당 어제가 배당기준 어제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어제 삼성 증권을 갖고 있었다고 쳐볼게요 어제 종가에 갖고 있는 분은 다 매년 4월에 8% 아마 배당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나 배당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잖아요 누구나 배당을 왜 안 받게 지금 사면 8%가 나오는데 그럼 어제 종가에 다 사겠죠 근데 다음날부터는 배당과 상관이 없죠 다음날 삼성 증권을 갖고 있건 아니건 그 사람은 내년 배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음날은 그거 이제 배당락 배당 권리가 소면된다 배당하고 관계없는 그래서 가격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증권이 마이너스 8% 폭락한 거예요 배당을 주는 만큼요 빼버려요 그 가격을 근데 만약에 안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배당 8% 주는데 다음날 배당락 같은 게 없다 그런 거 자체가 존재를 안 한다 4월에 8% 받아요 여러분 안 사시겠어요? 배당 많이 주는 거 다 집중하겠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삼성 증권 사려고 그러겠죠 다음날 가격 조정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주는 만큼 다음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배당을 받고 다음날 8% 두둑에 맞든가 표현이 그렇지만 두둑에 맞을 수도 있고 그죠? 감안을 하는 거예요 아 난 다음날 이거 분명히 8% 빠질 텐데 나는 배당을 8% 받을 거고 뭐 선택을 해야 돼요 아 난 그거 못 견디겠다 근데 내가 봤더니 수익률이 한 20% 나 있어요 삼성 증권 그럼 어제 같은 날 8명 오늘 8% 빠져서 12% 이익이죠 예 어쨌든 이제 그걸 감안을 하는 거예요 대신 배당은 못 받아요 그 사람 오늘 근낙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연말에 있는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내년에도 반복돼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대표적인 거 몇 개 있잖아요 KTNG 주는 만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KTNG는 앞으로 매년 이게 반복돼요 앞으로 배당을 6%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내년 말에도 또 그래요 작년에 기억하시죠 여기 어떻게 됐어요 빠질 때 모으신 분은 수익 나요 반드시 수익은 나요 네 그죠 시세차익을 노려보는 것도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모르지만 회복돼요 다 결국엔 배당 때문에 빠진 건요 나중에 다 어느 정도 원상복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만 한두 달에 조정은 받아요 기간 조정 한두 달 그걸 각오는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제 혹시 이제 KTNG 갖고 계신 분들 배당 받는 분들은 4월에 배당이 이만큼 들어오니까 손실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어우 주가가 좀 빠져서 놀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하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3% 나가서 얘기를 좀 잘못했던 게 내일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아 포스코가 분기배당을 해요 저도 하긴 장중에 포스코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왜냐하면 빠져야 되거든요 배당 수행율이 5.8% 나와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원래는 빠지는 게 맞는데 1.55%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제 저도 이제 그 생각 못했던 분기마다 배당을 줬어요 분기배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줬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이번에 또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전체로는 6% 가까이 되는데 분기배당은 1.8% 정도 돼요 오늘 그만큼 빠졌죠 그러니까 포스코는 예상으로는 내년 4월에 배당을 주거든요 분기배당입니다 그래서 그 분기배당하는 만큼이 1.8% 됩니다 그만큼 뺀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저도 왜 이렇게 안 빠져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배당락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적게 빠지니까 좀 이상하다 했는데 분기배당이었습니다 그거는 좀 헷갈리시프로 그래서 분기배당 주는 기업들은 좀 연간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배당 이미 줬잖아요 그래서 분기배당 주는 만큼 연간 배당에서 분기배당 빼고 남은 것만큼 주니까 배당락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에 연간으로 주는 기업들은 오늘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뭐 은행주들도 다 많이 빠졌고 여기 뭐 제이비금융주죠 우리 저희 당사 이베스트 다 똑같아요 어쨌든 배당을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 이베스트 저희 당사도 마이너스 6% 한 6% 이상 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런 거고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날 마이너스 5% 빠졌고요 재작년 이날은요 마이너스 10% 폭락했어요 그리고 쭉쭉쭉 빠져가지고 코로나 터져서 완전히 반토악 났어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배당을 줬던 기업들은 회사가 정말 적잖아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니라면 배당 많이 주는 게 돈 돈을 일단 잘 벌잖아요 다 회복돼요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 응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빠졌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건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코스피는 실제로는 2978포인트가 보압이기 때문에 올랐고요 코스닥은 102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6포인트 실제로는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는 이게요 어제 너무 올랐잖아요 그죠 어제 5% 가까이 급등해 버리다 보니까 오늘은 미리 선반영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고 이게 너무 노출됐어요 어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웬만한 사람이 이 전략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좀 변형됐던 게 어제 먼저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뭐 모두가 아는 그런 어떤 100% 그런 거는 확실히 없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는 오늘은 그런 요인 때문에 좀 주가 빠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밀어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코스닥이 좀 올라가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나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150이 배당도 좀 일부 주는 기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 150이 급락을 했거든요 코스닥 같은 거 코스닥 전체 지수는 올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난 사실 신비 2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코스닥에 밀린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한번 설명 드렸죠 2018년도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만 그때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어쨌든 오늘은 네 어제 종가에 비해서는 아무튼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거의 올해가 마지막인 게 내후년부터는 그게 이제 그게 없어져요 네 그 이제 양도차익과세가 전면 시행되니까 내후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이슈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전면 양도차익과세가 시행이 되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또 주식을 안 가지고 가려고 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현상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뭐냐면 이제 대주주로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어쨌든 그런 현상이 좀 나왔고 외국인 기관은 예상한 대로 주식을 다 던져버렸고 금융투자는 팔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사실 근데 연기금이 아쉽죠 연기금까지 98% 없는데 요게 저는 하락의 그러니까 오늘 좀 증시 변동성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은 좀 일부 팔았고 그 다음에 개인투자들은 어제 어제 판 거 그대로 다 샀어요 3조은 가까이 샀습니다 2조 9천억 그니까 어제 판 만큼 그냥 사버렸어요 예 어제 판 거 아마 더 살걸요 개인들 그동안 팔아놓은 게 있잖아요 최근 개인들이 12월 21일부터 1조 8천억 3조 3조 5천억 5조를 팔았어요 앞으로 3조를 더 살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판다고 보시면 더 살 거 더 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업종 이런 게 의미가 없고요 사실 운수창고 해운주가 좋았고 운수장비 뭐 자동차조선 이쪽은 좀 일부 들어왔고 철강주 들어왔고 뭐 기관은 다 팔았습니다 개인은 이제 오늘 싹 받아갔죠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캐릭터 상품이 강했고요 그래핀도 좀 강했던 것 같고 덕사나이 메탈이 이쪽에 속했네요 일단 덕사나이 메탈이 급등했고요 OLED 오늘 좋았고요 HB 솔루션 인터플렉스 뭐 이노베이션이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이노베이션이 왜 좀 이해가 안가는데 아무튼 오늘 SK이노베이션 급등했고요 LD디스플레이는 한 5.6% 급등했고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줄기세포 폴더블폰 우주항공 산업도 괜찮았어요 그 누리호 발사가 내년 5월에서 좀 연기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고정장키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원인을 밝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주항공은 그러니까 누리호 발사는 좀 연기됐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다 올랐어요 우주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항공 쪽도 다 좋았고요 리오프닝 그리고 해운즈 오늘 특히 좋았고 HMM이 진짜 오랜만에 갔습니다 MLCC도 오늘 괜찮았고요 항공기 부품 2차전지 생산도 LG화학은 역시 수급 이슈가 크다 보니까 지금 못 가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일단 오늘 급반등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장비도 괜찮았고요 바이오도 괜찮았고 리비안 관련주도 오늘 좀 올랐고요 조선주도 오늘 좀 괜찮았어요 현대미포조선이 되게 좋았습니다 원자력발전 OLED 임플란트 화장품 1.7% 정도 화장품도 뭐 일부 다 오른 건 아니고 또 빠진 건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약간 기업마다 좀 다르게 움직였고요 의료기기 영상 콘텐츠 영화 관련주 바른손이 급등했고 뉴 에이스토리 이런 SBS 제이 콘텐츠리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좀 빠졌는데 그렇게 뭐 크게 급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면세점도 어쨌든 오늘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방위산업 스마트폰 거의 뭐 많은 섹터가 몰랐어요 사실 대부분 다 카메라 모듈 오늘 맞아요 세코닉스가 이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또 적어준 자료도 봤는데 모비스향 계약 파기 악성룸은 어떻나봐요 도대체 뭔 소린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피스 수주가 계약 파기를 했다 근데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년 수주량이 더 많은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죠 좀 황당하더라고요 별의별 뉴스들이 다 나오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세코닉스는 요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오늘은 그 뉴스때문에 근거 없는 뉴스죠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저게 어디서 저런 루머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뭐 그런 확인 안 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 괜찮았죠 많이들 통신 장비도 올라갔고 어제 급등했던 이제 RF는 좀 빠졌네요 KMW도 IT 대표주는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삼성 SDS는 아마 어느 시점에선 블록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이 홍라희 여사하고 이제 가족들이 이건희 회장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지분은 어쨌든 일본은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물량은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그때가 이제 주가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빨리 저런 것도 할 거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불확실성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네 오늘 빠진 거는 보시면 통신주 고배당 보험주 고배당 네 다 배당 많이 주니까 폭락시켜 버렸어요 은행주 고배당 증권주 고배당 배당을 주는 만큼 다 급나겠습니다 생명보험 생명보험 고배당 도시가스 배당 많이 주고요 자동차는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닌데 네 돈 좀 빠졌습니다 건설주도 일부 기업들은 배당을 좀 주죠 그래서 한마디로 좀 빠진 기업들의 대표적인 건 대부분 이제 고배당주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때문에 근데 오늘 배당주와 아닌 거에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누구도 예측이 좀 어려웠고 아까 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움직였고요 다만 이제는 이제 1월달이고 시장이면 어떻게 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인 코스피도 악재들을 대부분 좀 잘 소화하면서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으니까 음 다시 한번 점진적인 우상향 나와주기를 한국은 사실 못 올랐잖아요 너무 답답할 정도로 점진적 우상향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마지막 날이고 1월달에 이제 개장해서 연초효과가 나올지는 한번 보자고 작년에는 너무 셌죠 작년에 1월달은 어마어마하게 셌고요 시장에 그냥 불을 뿜었던 게고 음 아직은 우리나라장은 좀 꽉 막혀 있는데 내일 어떻게 끝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마무리를 시장이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왕은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좀 더 쉽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개설하신 신규 고객님께 주식 투자 시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인 주식 상품권 1만원과 종목 검색식을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를 개설해 주세요 계좌 개설점에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개설 마지막 단계에서 이벤트 코드란에 메이크 잇 또는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가 없는 신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주식 상품권과 종목 검색식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고 주식 거래를 시작해 보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리면 내년도에 난이도가 높아지는데요 이건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 두 가지 상수, 한 가지 변수인데 두 가지 상수, 한 가지 변수 두 가지 상수는 밸류에이션의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고 첫 번째는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금리는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내년 10월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의 연임도 있고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어져요 이 두 가지 변수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다른 뭐 어떤 이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두 개 자체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지만 이건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증시를 뭐 급락을 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뭐 적혀있지만 대만 해연문제, 신장인권문제 이런 것들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익의 방어력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IT 근데 최근에 다행인 건 코스피 이익 전망 하향이 일단락 되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거 오늘 삼성인지가 비록 빠졌어도 코스피 이익 전망 하향이 일단락 됐다는 건 굉장히 응의가 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T와 같이 비중 있는 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외국은 수급을 유인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띈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재의 피크아웃은 호재라는 점도 내년에 기회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제일 큰 악재인데 이거는 어쨌든 인플레는 좀 진정되면 좋죠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진짜로 얼마나 진정될지 그렇지만 올해 워낙 인플레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는 조금 이제 진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오래 힘들었는데 특히 저렇게 돈 푼 걸 줄이잖아요 돈 푸는 거 줄이는 거 자체가 인플레를 완화시켜요 그래서 인플레에 또 공급망 이슈도 좀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악재의 피크아웃이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호재의 피크아웃일 때 빠지는 것처럼 악재의 피크아웃은 이제 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악재도 정점은 지나간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일단 괜찮을 거 같아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 후공종 외주라고 이건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 후공종이 이제 마지막에 처리해주는 반도체를 다 만든 다음에 완성품을 만들어주는 뭐 검사도 하고 이런 건데 이게 옛날에는 삼성인자가 다 직접 했지만 이걸 외주를 줘요 이런 거 외주하는 회사가 테스나 같은 게 네페스 엘비셈 있고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건데 이쪽에 외주를 줍니다 왜냐 전공종 칩을 만들 때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후공종까지 할 여력이 없는 거죠 삼성인자도 맡겨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이 후공종 사업이 이제 점점 발달을 하는 거죠 전공종 비용이 너무 진 거예요 삼성인자가 소니를 추격도 해야 되고 비용 많이 들어가요 추가 건설 정규직 채용도 해야 되고 전력 확보 인하우스가 이제 내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외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지 센서 외에도 전력 반도체 구동 구동 칠 AP 스마트폰의 통합 칩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후공종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했고 근데 패키징이라고 있어요 메모리 메모리이라고 하는데 비메모리는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메모리 쪽은 아직 그러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메모리에도 이게 적용될 거다 구조적으로 특히 동남아 라인들을 갖고 있어요 회사들이 SFA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한양 디지텍 이 세 개 회사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조비율 중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간혹 가다 삼성전자 갑자기 뭐 하나 마이크론한테 조금 나쁜 조금 외조해 달라 이런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맡길 가능성이 있다는 비메모리처럼 그러면 이 회사들도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빼놨는데 그 회사들이 하나 마이크론하고요 SFA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한양 디지텍 이 기업들이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동남아의 공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이런 이제 후공정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베트남에 있구요 후공정 SFA 반도체도 베트남 한양 디지텍 모듈 쪽인데 이쪽도 베트남 이 세 개의사가 다 베트남에 이걸 갖고 있고 한양 디지텍은 좀 생소하시죠 이거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에요 여기 보고서에 써있습니다 근데 많이 몰랐어요 실제로 외주와 이슈 때문에 시청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시면 2700억이 꽤 작은 편이죠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고도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트렌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비 메모리만이 아니라 메모리도 이제 좀 외주를 맡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업 보고서는 꽤 나온 게 있어서 일단 인텍 플러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금융 인텍 플러스 많이 아시죠 인텍 검사 장비 몇 번 설명 드렸던 거죠 검사 장비 패키지 기판 네 그쪽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가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2차전지용 검사 장비도 해요 일사업부가 반도체 패키징 아까 방금 말씀 패키징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저 후공정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 플러스 같은 기업들도 잘 나가는 거죠 이게 이 사업부 이 사업부 이 사업부는 외관을 검사하는 패키지 기판 있죠 기판 기판에 외관이 뭐 문제가 있는지 외관 검사 장비 이걸 좀 만드는 회사고 4사업부가 좀 나와 있는데 4사업부는 2차전지 검사장비 아마 3사업부는 디스플레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실적도 탄탄하고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사로 1,000억 원 달성 가능성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대요 반도체 검사장비 회사가 매출 1,000억 달성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몇 년 전에 매출액이 100억 대였어요 작년에 56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근데 1,000억 넘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만 넘은 건 아니고 이제 다 합쳐서 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합쳐 있으니까 그래도 1,000억을 넘는 거는 사실 진짜 쉬운 건 아니에요 아무튼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고객사도 다 변해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어쨌든 내년에 1,300억 정도 정도 정도를 달성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디스플레이 용도 지금 괜찮고 중국 쪽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 같고 2차전지 검사 장비 수요도 꾸준합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또 매출액이 계속 늘어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잡히면서 꾸준하게 좀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건 그 이사업부 이사업부가 기판 외관 검사 장비 있죠 저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사업부 2차전지 검사 장비도 사실은 어쨌든 최근에 좀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매출 기여가 거의 없다가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특히 이제 저희 이사업부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FCBGA 요새 많이 들어봤잖아요 FCBGA 이게 요새 호황이잖아요 FCBGA 서플라이체인 요런 것도 이제 외관 검사 장비하는 거 패키지 기판 그래서 이쪽이 커지는 거죠 무슨 얘야 증설하잖아요 삼성전기가 얼마 전에 증설했죠 이 사업부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데다가 2차전지 검사 장비도 기대 이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같아요 반도체 이런 중소용주 중에서 인텍플러스도 꾸준하게 관심은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PER은 14배 정도 됩니다 인텍플러스 인텍플러스가 오늘 그 보고서 영향으로요 오늘 주가 또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몇 달은 안 가다가 이번에 돌파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중에서는 괜찮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중에 삼성 SDI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목표 주가는 100만원이고요 현대차증권에 강동진 앤러스트가 안 있었죠 그래서 목표 주가 100만원 유지를 했고요 요새 너무 안 갔죠 근데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좀 급등을 하고 그 SDI도 좀 오르긴 올랐어요 오늘은 좀 2차전지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예상 수준 양호한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배터리 연간 흑자 기조 달성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내년에 전기차 시장에 9천만대 9천만대 팔리거든요 1년에 자동차가 이러면 이제 거의 10% 넘어가게 되겠죠 비중이 그래서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익도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전기차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소형, 전동공구 뭐 이런 것도 하니까 그쪽도 수익성이 되게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핵심은 어쨌든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비안이 원통용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데 리비안이 생산이 좀 생각보다 지연되는 거 같아요 리비안에 출하나 출하가 조금 지연되는 모습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탑재가 될 텐데요 어쨌든 좀 리비안은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의 법안 있죠 사회법지지출법안 네 통과 여부도 좀 관건입니다 내년 1월에 이게 돼야지 미국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1월 중에 조멘친 의원과 어쨌든 잘 협의가 되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있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레벨업 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주력 중국이 못 들어와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법안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명백한 이제 방향으로 잡히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업체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 돼 있고요 한국 업체들이 또 LFP다 뭐 전고체다 노이즈들은 많은데 그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노이즈들이고 LFP는 주행근이 너무 짧아서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그 전고체는 아직 너무 먼 얘기고 솔직히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 주력 회사들의 뭐 삼사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전기차 고성장에 대한 수혜는 충분한 뭐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또 중국에 비해서 워낙 저평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내년 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I는 오늘 괜찮았습니다 주가그룹 오랜만에 진짜 반전이 나왔어요 그리고 TNL 많이 들어보셨죠? TNL 창상피복제라고 이건 이제 많이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사에 조은혜 연구원님이 요거를 처음으로 목표지과 제시했고요 목표지과 64,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러블케어 창상치료제가 뭐냐면 창상피복제에요 피복제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불러요 상처치료하는 거 재생하는 거 의료기기 재생합니다 재료공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창상치료제 비중이 그래서 창상치료제 비중이 82% 비중이 이제 이쪽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술하거나 그럴 때 막 상처 생기고 이렇게 피부가 상했을 때 그 창상피복제 뭐 패치 같은 걸 붙이면 이제 이게 자연치유가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보호하거나 오염을 방지하고 혈액의 뭐 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는 의료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상처 보호 오염 방지 이런 거 그리고 자체 브랜드도 있고요 OEM ODM 방식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국내 1위에요 점유율이 꽤 높은 편이고 내수는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의 점유율이 90%인데 전체 시장에서 그 한국에서 한국의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90%인데 그 중에 60%를 TNA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창상피복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 있죠 최근에는 피부 트러블 제품 좀 적용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뭐 하이드로 콜로이드를 이용한 피부 트러블 제품은 OEM, ODM도 하고 있고 미국에 이미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쪽에 피부 트러블 패치 여드름 패치에요 여드름 생겼을 때 그래서 이런 이제 케어 제품을 만들고 있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피부 미용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 TNL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제품들 트러블 패치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마스큰니라는 신조어가 나왔던 마스크와 여드름이래요 마스크를 착용해서 여드름이 많이 발생했나봐요 그래서 이런 여드름 패치 같은 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NL은 히어로 코스메티라는 브랜드로 미국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마이티 패치라는 이름인가봐요 미국 내 여드름 패치 이게 그 여드름 패치 검색이래요 그리고 TNL이 수출 중인 제품이에요 마이티 패치 그래서 이게 수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판매 순위 아마존에서 1등 하고 있대요 아마존 쪽에서 판매 순위가 마이티 패치가 경쟁 제품 누르고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쪽이고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아주 작은 미세바늘 있죠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 니들이 들어간 패치 붙이는 거죠 이것도 피부에 들어가서 여드름 보습 이런 것들 해주는 화장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도 이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이게 독일 기업에 또 납품을 했나봐요 TNA 이런 식으로 독일 쪽에 납품을 또 공급 계획을 맺었습니다 현재 PER은 18배 정도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 64,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그 뭐 내년하고 이제 올해 4분기하고 내년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영업이익률이 35% 나왔고요 네 실적은 꾸준히 우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15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이 계속 부합을 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견주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재무데이터인데요 음 2022년은 내년이죠 올해 매출액이 700억에서 내년에 800억 영업이익도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좋았어요 작년보다 네 근데 PER은 17배고 내년 12배 싸죠 의료기기 회사가 이 정도면 굉장히 싼 편이에요 영업이익률이 37% ROE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데이터만 보면요 너무 좋은 우량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피부 미용 의료 시장 엄청 커지잖아요 그런 거에 따른 수혜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다 우호적이라서 괜찮은데 이게 주가 잘 나가다가 부러져 버렸죠 여기서 항상 이런 조정은 옵니다 그걸 딛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절대 쫓아가는 건 항상 말씀드리는 반대고 공부해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조정 나올 때 대응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 이쪽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론이 많죠 피부 미용 관련된 기업들 루트론이 이런 파말이 있었지 이런 에스테틱 기업들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TNL이라는 기업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는 많이 아시죠 이제 덴탈 덴탈 관련 주죠 그래서 레이저, 레이의 치과용 장비인데 치과용 디지털 의료기기 전문 업체 이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스캔 기능이 탑재돼 가지고 CT 이런 소프트웨어 압성을 해 가지고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시과에 가면 석고로 본뜨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스캔을 해요 디지털로 스캔한 다음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죠 3D 프린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석고가 아니라 3D 프린터 제작을 해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거의 강자 중에 하나가 레이죠 치아에 본을 뜨는 그래서 이게 수술 시간 수술 계획 시간이죠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단축시켜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되게 적게 걸리죠 그러니까 환자의 방문 환자의 방문 S가 감소 그래서 별도의 스캔을 구입하지 않아도 이 치과 입장에서는 이 CT에 스캔 기능이 붙어있대요 있어서 별도 스캔 구입 안해도 된대요 효율적이죠 병원 입장에서 중국에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출자를 좀 했고요 중국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하잖아요 오스템도 중국 가서 엄청 성공했죠 임플란트로 레이차이나라는 걸 12월 16일 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어요 레이차이나 출자에서 중국 JBA 사업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이차이나에 여기 285억 원을 출자를 했대요 그래서 사업 진출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4분기 실적도 좋고요 30% 증가 전망 예상되고 내년 1분기부터는 내년 1분기에는 3D 구강 스캐너 신규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체 영업이익은 97% 극정일 것 같아요 이런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무조건 맞습니다가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한 거예요 몰라요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근데 이제 이런 논리들로 인해서 전망을 한다 그리고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디지털 진단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그림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치과 가서 치과 치료 받을 때 본도 뜨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캔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3D 프린터는 그 보형물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임시 치아 임플란트 이거 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내가 치아가 안 좋으면 본을 떠요 그 사람한테 맞게 떠줘야 되니까 이걸 3D 프린터로 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 전방선언만 좋다면 이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레이의 디지털 소치료 솔루션 경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방문 횟수 1회 일반은 5회인데 소요기간 1일 치과 내에서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걸 하려면 치과에서 기공서 갔다가 다시 치과 자체 개발 솔루션 세트와 제작과 이거예요 이걸 혁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레이도 아까 제가 TNL도 그렇고 뭐 루트로니 JCS 메디컬 파마 다 의료기기 쪽인데 피부 이쪽은 덴탈과 관련 덴탈도 돼요 그래서 관심은 좀 필요한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최근에 이렇게 좀 빠졌다면 가격 부담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어쨌든 이제 주가가 어제 막 부러져 버렸잖아요 풍력이 아니 그러니까 풍력이 아니라 수소가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사실 승용차는 수소로 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넥소라든가 이런 모델 만들어서 더 많은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돼서 제너시스는 좀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제너시스 수호 모델은 상용차 트럭 위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팩트예요 트럭으로 트럭이 훨씬 더 유용해요 화물용 운송 버스 이런 쪽이 수소한테 딱 맞습니다 수소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전기차가 더 대중화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죠 근데 어제는 이제 그 뉴스 때문에 너무 그냥 다 안 좋다고 도매급으로 판 거 같더라고요 너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수소차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대중화는 어려워요 한정된 거예요 상용차 트럭이나 버스 이런 쪽은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수소차 관련주들 폭등할 때 좀 보수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주가들이 워낙 비싸기도 했고요 너무 올라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KB에서 정일종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두산피어스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죠 이렇게 연료전지의 세계적인 기업이고 어제 급락했는데 제네시스로 인한 하락은 좀 과도하죠 크게 관련 없거든요 이 회사는 인산형 연료전지 만들거든요 발전용이에요 근데 자동차용은 아니거든요 수소차용 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수소법 지연 수소법 개정이 좀 지연됐나봐요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신규 수주 지연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소법이 다시 개정이 된다면 주가는 한번 크게 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제네시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산피어스는 수소법이 언제쯤 개정돼서 되느냐 수소는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규 수준을 좀 추춤했대요 작년보다 무려 53%나 감소했어요 연관목보제 0과목보제 이거는 우리가 좋게 얘기 할 수 없는거죠 근데 이게 수소법이 지연이 돼서 그래요 빨리 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빨리 이걸 해줘야 돼요 이것을 다 밀어져버렸대요 연기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 공시 나온 거로는 두산피오셀 최근에 최근 4천억 공급 계약을 좀 맺은 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계약이에요 이번에 이건 의미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요거까지 해서 이제 요걸 반영을 하잖아요 요걸 반영하면 이게 100메가와트 거든요 목표치의 90.1%까지 도달할 수 있대요 그리고 수소법 개정되면 좀 더 좋은 그림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내년부터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부터 내로졌던 수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데 이게 어쨌든 법사위 통과되고 본회의 상정돼서 의결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의무적으로 이런 수소연료전지 써야되요 또 당연히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 긍정적이죠 그래서 핵심은 제너시스가 핵심이 아니고 연료전지 회사들은 결국엔 수소법 개정 언제 되느냐 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좋을 수 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두산표요셀은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주가는 당분간 좀 부진하겠죠 그게 만약에 언제 될지 아직 모르니까 빨리 되면 좋고 두산표요셀 주주분들은 수소차 신경쓰지 마시고요 수소법 언제 개정되는지 정부 그걸 잘 보세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산표요셀은 언제 개정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개정은 어느 시점에선 되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기다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상아프로테크라든가 코오롱인더 효성첨단소재 이런 기업들도 수소차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속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어쨌든 수소차는 화물 중심이에요 그거는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고 애초에 승용차는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네시스 뉴스가 요새 좀 뭐가 안 좋잖아요 막 공매도 나와요 공매도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미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너무 높은 위치에서는 사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노이즈가 발생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굉장히 노이즈가 극렬하게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고 항상 여유 가지시고 충분히 저가일 때 사는 게 물론 그 젓가락 기준이 다 제각각이니까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두산표수제도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많이 올랐잖아요 월봉성봉 여기 많이 오른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 내려올 때 이럴 때랑 여긴 좀 다른 구간이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어떤 부분도 항상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두산표수제도 이게 일봉차트인데 이런 데서는 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 저라면 제가 많이 두산표수 산다면 저라면 이런 데서 사죠 전저점 기다렸다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야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그런 식으로 차트도 보시면서 뭐 저점의 수는 그러니까 너무 고가에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충분한 저가가 왔을 때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소주차 때문에 어제 오늘 막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가 좀 확실히 뭔가 좀 교통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워낙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된다 뭐 안 된다 뭐 말들이 많으니까 이건 현대차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두산피오세리아는 연료전지 반드시 필요하고요 수소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트럭 버스 이쪽으로는 돼 있다 다만 저도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승용차는 쉽지 않다 승용차적으로 대중화되는 거는 수소차는 쉽지 않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투자 모멘텀은 전기차 쪽이 훨씬 더 세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수소차에만 집중된 회사는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다바나딘 효성첨단소재 같은 기업들은 자동차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괜찮죠 사실 근데 어제는 뭐 다 빠져버렸지만 뭐 여기서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뭐 지금 기회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런 것들은 잘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기업별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컴투버스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컴투버스가 오늘은 좀 빠졌죠 그래서 컴투버스 KB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고 이게 컴투버스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이걸 공개를 했어요 플레이 영상을 근데 괜찮던데요 되게 그래프도 괜찮고 네 개의 테마로 만들었어요 오피스 테마파크 커머셜 커뮤니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무도 하고 실제 업무도 보고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그 다음에 상거래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 커뮤니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공간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메타버스 공간은 뭐 마치 이제 제페토 같은 거죠 네이버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저는 했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가야돼요 게임 회사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야 시가층을 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계속해서 요새 M&A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컴투버스가 고요의 바다가 뭐 흥이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위즈익 스튜디오랑 같이 고요의 바다의 제작사인 아티스트 컴퍼니를 지분 인수했고 거기서 고요의 바다에 나오는 다양한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뭐 메타버스라든가 게임 엔진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특수효과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게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그리고 나머지 좀 부족한 것들은 M&A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이게 여기도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컴투버스 또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이 C2X거든요 블록체인 이건 이제 컴투버스 홀딩스 가는 건데 C2X도 준비 중이라고 근데 우리가 광고해서 안 되는 건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플랫폼으로서의 성공까지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뭐 당장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자는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M&A도 꾸준히 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돈 많아요 원래 컴투버스라는 기업이 돈이 정말 많은 기업이었어요 그거를 하나씩 보딸을 풀어서 돈을 이제 M&A 하면서 받고 가는 거죠 네이버도 돈 엄청 많고 돈은 현금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전 개인적으로 M&A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컴투버스에 대한 평은 좋으니까 지켜보시되요 다만 이제 오늘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그 약간 차익매물이 나왔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거기 이제 공기가 되면서 조금은 좀 밀렸다 네이버에서 한번 이제 컴투버스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들 대부분 수익이시고 하니까 지금 컴투버스를 나쁘게 보시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한지 제가 아니까요? 하 이런 반전이 나올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 컴투버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뭐 NC는 요새 좀 조용하죠 NC도 게임에서 하니까 근데 아직은 뭔가 매출 순위 여전히 좋은데 뭔가 지금 후속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고 특별히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너무 답답해 하진 마세요 진짜 주가라는 게 뻥뻥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떤 모멘텀이 없을 때는 되게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이 구간 자체는 뭐 리니지 W가 지금 1등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또 뭐 이벤트가 좀 발생해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보고서도 나왔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보고서가 될 것 같네요 네 대한항공이 오늘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KB에서 오늘 좀 자료를 적어주셨고요 KB증권에서 오늘 강성진 대한항공스트님이 아시아나항공 그 인수관련 불확실성은 좀 축소된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할 것 같더라고요 조건부 승인 결론을 냈대요 결론을 냈고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고 2022년 중에 최종 결정한대요 뭐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 22년도에 그리고 합병 조건은 주로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시장에는 뭐 이런 부분은 이미 어느정도 알려진 내용이라고 여기 적혀있고 그래서 조건부 승인 자체는 주가에는 부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이 되면 음 그런 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위에서 다수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영업을 제한하는 조건 항공 화물 같은 거 있잖아요 공항 슬롯 뭐 이런 것들 공항에 이용 가능한 시간대 운수권 운항 권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는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독점적인 권리들 이걸 일부 반납하는 게 좀 들어가 있나봐요 일부 노선에 대해서 운임 제한 서비스 축소 금지 등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1월 말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이용 이용 가능한 시간대 요게 이제 슬롯 및 운수권 정부가 부여한 운항 권리점 고유 권리점 요거를 일부러 반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항공사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납하라고 하니까 축소하라는 얘기니까 이걸 반납하는 대신에 다른 그럼 다른 회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이자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점유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는 건 독점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 독점 혜택을 일부 반납하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사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 일곱 개 국가 최종 승인도 필요합니다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미국, EU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공정위의 이런 보도는 결론은 좀 불확실성은 해소에는 좀 긍정적이다 근데 완전히 아직은 끝난 건 아닙니다 일곱 개 국가가 승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경쟁자들의 반사 이익은 좀 예상된대요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된대요 경쟁자들 네 그래서 다수의 유럽, 중국, 일부, 동남아 노선 같은 게 아직 항공 자유화가 이루어진 노선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운수권 재배분이 되면은 이제 어떤 영향이 좀 있단 얘기 같고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중국, 동남아, 일본 노선은 국내 경쟁 항공사들의 수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업체가 뭐죠? 척구 항공사겠죠? 그죠? 저비용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중국, 동남아, 일본 노선 여기가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좀 많이 하는 노선이죠 지금은 의미가 없죠 지금 뭐 가질 못하는 국내 경쟁사들의 수혜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 노선은 더 배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유럽 노선은 장거리 운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국내 경쟁사가 진출하기 좀 어렵고 비행기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나중에 해외여행이 재개돼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승인이 나면 중국, 동남아, 일본 노선에서는 오히려 저비용 항공사들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은 대한항공에 대한 현재의 투자 의견과 별개로 예전에요 2020년에 썼네요 보니까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권에 대해 부정적 요소를 제시한 바 있대요 이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규모 유상제에 따른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그럴 수 있죠 인수를 해야 되니까 결합으로 일본 노선에서 독점 항공사가 되더라도 항공사는 규제가 강하니까 이를 남용해 그러니까 독점이 돼서 이걸 이용해서 이익을 더 내면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되게 봤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KB증권이 근데 지금은 이미 반영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은 좀 달라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 그 2020년에는 KB증권의 의견이에요 의견은 부정적 인수에 대해 그러나 지금은 이미 주가의 기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대한항공에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이슈가 왜냐면 최종 승인도 남아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유상자는 어쨌든 끝났고 종료됐죠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주가도 이미 이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한 측면도 있어요 독과점 문제 때문에 승인 안 해줄 거란 얘기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이거 안 된다 이럴 가능성도 일부 있어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승인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주가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미 주가는 과거에 급락한 적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반영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이제 조건부로 승인을 내면 뭐 초호황인 화물사업 또 국제선 여객기구나 어차피 국제선 장거리는 다른 업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동남아 쪽은 뭐 약간의 넘겨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또 저비용 황금수단한테 또 좋을 수 있으니까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 같아요 저비용은 저비용대로 좋아지고 재가동 그리고 이게 재가동 되면 이 폭발력은 말할 수가 없어요 국제선 여객기 운행이 종교적 재강도 완전 정상화되면 항공 뭐 아니면 여행주는 뭐 엄청난 호황을 누리겠죠 그래서 2022년도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죠 뭐 당연히 뭐 조건부승인의 약간의 불편한 요소들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슈들은 충분히 반영됐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주가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는 일단 오늘 좀 긍정적으로 대한항공도 제가 보니까 워낙 많이들 들고 계셔가지고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오늘 이 증권사 보고서가 주주분들한테는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리오프닝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행은 갈 거고 항공 하물로는 대한항공이 돈을 막대하게 벌고 있고 다만 이제 인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조건부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된다 이 저비행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가지고 있던 일부 운항권 뭐 이런 동남아나 이런 쪽 이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비행 항공사도 나쁠 게 없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네어도 좀 많이 올랐어요 지네어 항공사들도 저비행 항공사도 정말 많이 빠졌죠 오미크론 때문에 불과 여기였어요 근데 오미크론 와가지고 난리가 난거죠 네 근데 이제 요런 서로 간에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항공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번 인수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싹 정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뉴스 이제 보고선 다 봤고요 뉴스가 나왔던 게 좀 몇 개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시안 뭐 아마 뉴스 보셨을 것 같아요 중국의 시안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직접 코로나 그 상황 때문에 거기 난드플래시 공장이 있어요 삼성이 그래서 생산라인으로 아마 감산 들어갈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그 영향으로 좀 빠지긴 빠졌는데 난드 쪽에서 이제 생산량이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 거기에 여기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사실은 솔브레인 같은 난드와 관련된 회사가 이쪽이잖아요 이 회사들도 오늘 그래서 바로 빠져 버렸어요 난드플래시 관련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좀 줄면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시안 공장이 언제 재가동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변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속단하기 힘들지만 공급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사실은 난드 가격에는 오히려 우호적일 수 있는데 그래도 오미크론 변수는 뭐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중국의 경제에 또 악영향을 주니까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데 뭐 그것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해소되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계속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안 좋게 작용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가 좀 일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뭐 대한항공 그런 것들도 일부 있었고 그런 이슈가 작용했고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뭐니 뭐니 해도 결국 그거 있잖아요 오늘은 뭐 배당납 때문에 뭐 주식을 다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물론 또 파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고 일단 올해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은 이제 저녁 6시에요 6시에 제가 라이브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예 뭐 평소처럼 그렇게 뭐 인터뷰를 할 것 같은데 진행하고 뭐 종목 상담은 아무튼 내일이 해야되겠죠 네 어차피 이제 금요일 날은 뭐 방송 안 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종목 상담은 내일 이제 해서 아마 주말에 올라갈 것 같고요 올해 한 해 너무 좀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뭐 올해 뭐 좋았던 것도 있고 아쉬웠던 것도 있고 뭐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 때문에 좀 약간 안 좋으셨던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네 다시 한 번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좀 고민해 보시고 뭐 기회는 항상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분명히 잘 되신 분도 계세요 또 좋은 것만 이렇게 뭐 잘 가는 것 잘 사셔 가지고 성과가 정말 좋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일수록 절대 자만하게 빠지시면 안 되고 겸손하시고 네 그리고 아직 자기 스타일이 확립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일수록 빨리 스타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 노력을 하세요 수익이 중요한 것보다 그런 분들은 나는 어떤 스타일을 갈 거냐 나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진짜 운영하고 싶다 내 자금을 은행 금리보단 더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5-6% 1년에 그런 분들은 간단해요 무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은행주 사면 되죠 은행주 KTNG 보험주 증권주 이런 걸로 포트를 한 7-80% 그쪽으로 다 꾸려놔요 고배당주 오늘 같은 날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다 회복되잖아요 나중에 죽건 다 회복돼요 네 그리고 쭉쭉쭉 빠진다 그러면 더 들어가는 거죠 내 현금이 있으면 더 들어가서 지분도 눌리고 연말 배당 받고 요새는 분기배당도 주니까 1년에 그럼 5-6%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죠 큰 수익은 못 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 성향이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그런 기업을 찾아서 하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그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 뭐 내가 1억 있는데 8,000 정도는 그렇게 하고 2,000 가지고 진짜 초고속 성장줄 찾아보는 거예요 뭐 아까 컴투스 같은 메타버스나 좀 리스크는 크더라도 그런 거를 한두 개 딱 찾아서 그쪽에 천만원 천만원씩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대2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좋은 거고 아니면 또 반대로 나는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 큰 수익 내야 된다 그러면 은행주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이 1억 갖고 있으면 반대로 7,000에서 8,000은 성장주 그러니까 앞으로 고성장은 메가트렌드 시장은 이끌 주도주 이거 발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셔야 되고 되게 힘들지만 그리고 나머지 천만원 2천만원은 반대로 은행이나 보험이나 KTNG처럼 배당만 줘 왜냐면 일부러 안전판을 깔아 놔줘야 돼요 이쪽에서 배당 나오게끔 근데 나머지 70, 80%는 그쪽에 나는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다 할까 이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 뭐 지금 찾으라는 게 아니라 못 찾으신 분들은 계속 해보세요 반문 해보시고 투자도 계속 해보시면서 나는 어딘가 나는 어디가 맞는 건가 네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스타일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걸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거 저거 다 워낙 많이들 보시니까 근데 본인에게 맞는 옷은 본인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좀 앞으로 계속 시간될 때마다 고민을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졌고 하여튼 1시간 지금 16분 오늘은 좀 길게 했네요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저는 이제 내일 마지막 라이브 또 마감 시간이나 이런 건 따로 영상으로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라이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렌드 재테클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정말 괜찮아요 nmä 이 트렌드 이 트렌드